자, 평가원 물리학 2문제 1번 문제부터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벡터함 문제인데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니까 삼각형법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자, 얘 이쪽으로 옮기고 시작점과 끝점 쭉 연결하면 6칸이니까 6뉘턴 이렇게 답 나오네요. 자,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분포, 질량의 공간 분포에 큰 변화가 생기면 시공간을 따라서 중력파가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간단한 지식형 문제. Q는 MC 델타 T 문제죠. Q는 가해준 에너지. 200N을, 210N을 0.2m 동안 잡아당겼다. FS, 이거를 열량으로 환산하려면 4.2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게 질량 0.1, C, 온도변화 0.1. 그러면 계산하면 1000 나오네요. 자, 4번 문제. 타원 주기를 따라 돈다 라고 했을 때 타원은 이제 장반경과 단반경이 있는데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 두 개를 합하면 전체의 긴 지름이 되고 이걸 나누면 이제 장반경이 되겠죠. A 같은 경우 보면은 가장 가까울 때가 2R, 멀 때가 6R이니까 총 8R이고요. 8R 나누기 2하면 A의 긴반 지름은 4R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2R, 6R 그러면 중심부터 긴반 지름 4R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ㄴ번. 질량은 지금 보면은 행성을 중심으로 여기 가운데 이제 행성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걸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는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인데 라지 M, G, R을 모두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거리로 맞췄을 때 A보다 B가 더 큰 힘을 받죠. 2배 큰 힘을 받는다. 그럼 힘이 2배다. 그럼 질량이 2배라는 거죠. A가 B보다 작다. 정확히 말하면 2배 작다. B가 2배 크다라고 하면 되고 가속도 크기 최대값은 이걸 이제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질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R 제곱분의 G 라지 M 그러면 가속도 최대값이니까 R에다가 최소값을 넣으면 되죠. 2R, 3R, 각각 넣으면은 A가 더 작으니까 가속도 최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답은 ㄱ, ㄴ, ㄷ, 다 맞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 센서를 위치시켰다. 그럼 내부 자기장은 μ and I죠. 그래서 전류가 커질수록 자기장은 쭉 증가한다. 그러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일 텐데 2N으로 바꿨다. 2N으로 바꿨을 때는 이게 2배가 되니까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동일한 재질의 원통형 금속 막대. 동일한 재질이니까 비저항은 똑같고 R은 로 S분의 L에서 면적이 2배니까 얘가 저항값이 작겠죠? 2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이 6V일 때 Y에는 1A가 흐른다. 여기 1A가 흐른다. V는 IR, V는 IR. 같으려면 X에는 2A가 흐르고 6V일 때 2A가 흐르면 소비전력은 VI, 6 곱하기 2, 12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7번 문제. 여기 보니까 교점, 교점 사이에 저항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R이고 R이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분수꼴로 더하면 3R분의 4가 되고 역수 취하면 여기는 4분의 3R.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으니까 R, R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얘네가 계산하면 4분의 3R이니까 둘 더하면 4분의 11R입니다. V는 I, 4분의 11R 이렇게 계산하면 전류색이 구할 수 있다. 11R분의 4V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답은 1번이고 11R분의 4V 이렇게 나오겠고요. 11R분의 4V 이렇게 나오 – 12R분의 4V 이렇게 나오ображ – 11R분의 5R1에서 5R1에서 6R1에서 6R12을 개성하는 거